오늘 문채원씨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파격적인 스타일로 하고 오셨어요. 굉장히 아름다운데요. 교장님들 많은 사진 부탁드릴게요. 전면 봐주세요. 항상 당황한 모습만 보다가 오늘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색다리네요. 왼쪽 한번 봐주시겠어요? 손 흔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가운데,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고요. 이쪽 봐주시면 돼요. 아, 네, 뒤로 돌아도 되고요. 네, 아, 재킷에 있는 장식, 무늬가 좀 보이시죠? 네, 기사 꼭 부탁드릴게요. 네, 등에 있는 해골 무늬가 채원씨와 어울린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? 네,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네,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뒷모습도 다 찍으셨죠? 문채원씨가 강력히 원하셨으니까. 네, 자, 정면 한 번 더 봐주시고요. 네, 네. 네, 환하게 웃어주시고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다음에 또 아름다운 여부 제가 조금 전에 눌러드려서 죄송한데요. 박시현씨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박시현씨입니다. 박수 주세요. 네, 박수. 네,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왼쪽에 있는 기사님들을 위해서. 네, 박시현씨는 좀 모델같은 포즈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기사님들 한 점 봐주시면. 네, 오늘 특별히 박수 언니가 돋보이는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. 많은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요. 되찾으셨죠? 네, 손 한 번 해 들어주세요. 네, 카리스마를 되찾아 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제가 웃기면 안 되겠네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다음은 이광수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진짜 모델이시죠? 이광수씨 올라오실 때 또 많은 사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